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온 고 이태석 신부의 두 제자가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. 인재대학교 백병원에 따르면 2024년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 2727명 가운데 이태석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과 존 마이엔 루벤이 포함됐습니다. 두 사람은 내전으로 인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남수단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외과와 내과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영화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는 2001년 남수단 시골마을 톤즈로 가서 선교, 의료, 교육 활동을 펼치다 대장암으로 48세에 선종했습니다.